안녕하세요. 205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이유왕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이유왕이 여러분들의 골프가 안 되는 이유, 골프가 잘 되는 이유를 끄집어내서 더 잘 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이유왕, 진짜 별개 다 나왔다, 이유왕 최고다, 자랑해 주시고요.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는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골프를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내가 동반자들에게 욕먹는 이유 뭐 욕먹는 이유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티타임이 정해져 있는데 딱 시간 맞춰서 온다든지 아니면 뭐 좀 우리가 하는데 혼자 신경질 나는 거 다 표시낸다든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 이제 연습 스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매너왕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어떠한 코너에서든 갖가지 제목을 대면서 지금 강조를 하려고 해요. 이제 이 타겟 쪽이 있으면 보통 연습 스윙들을 하죠. 쭉 해서 연습 스윙들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유독 안하무인 격으로 연습 스윙을 하는 분이 있어요. 딱 분명 이쪽으로 쳐야 되는데 뒤에 동반자들이 있고 이쪽에 카트 있고 아니면 이쪽에 카트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보고 막 쫙 해서 연습 스윙을 하고 당장 앞쪽으로 아침에 이슬, 요즘에는 장마철이니까 물도 많잖아요. 물기도 많은데 여기 물 묻혀서 탁 뿌리고 아 진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좀 불편해요. 아무튼 왜 그렇게 내 쪽으로 연습 스윙을 하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런 분들은 이야기를 해줘도 듣지 않는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단계까지 올 거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연습 스윙은 다른 쪽으로 해라, 다른 쪽으로 해라. 그런데 왜 사람 있는 쪽으로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본인이 편한 방향이라고 생각돼서 하는 거래요. 그런데 저는 좀 그런 분들이 계속 있다면 좀 외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같이 치지 말고. 물론 이제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이야기도 좀 하고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연습 중에서 저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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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신경 쓰면서 좀 조심스럽게 하면 그냥 같이 놀아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놀아주지 마세요. 그리고 그 연습 스윙 할 때 또 아이언 연습할 때도 그래요. 막 있는데 그 파스리 같은 데서 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티잉그라운드에서 혼자 그냥 요란 떨면서 빡 찍어가지고 앞에 그냥 모래타닥 이런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제발 이건 어찌 보면 제가 굉장히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계몽운동인데 사람들이 있는 데서 연습 스윙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연습 스윙을 할 때는 남을 배려하는 운동이잖아요. 골프는 남을 배려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라운드를 할 때는 그 안에서의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경기 방식이 물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연습 스윙을 할 때는요. 좀 주변을 두리번 거리세요. 그래서 아 이쪽에 사람이 없구나. 그런데 그분들은 두리번거리면서 사람이 있는 쪽을 찾는 것 같아. 막 느낌이. 그래서 그쪽으로 확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내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겁나잖아요. 지금 저는 카메라 건들까 봐 막 떨면서 그렇게 했는데 기분 나쁘잖아요. 완전 이런 느낌이에요. 딱 멀쩡히 저쪽에서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런 느낌이 온다니까요. 기분 엄청 나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연습 스윙을 할 때는 항상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최소한 한 3m 정도 이격된 데에서 연습 스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파3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연습하고 싶으면 저희 구석에 가세요. 구석에 가서 저 스윙 체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행여나 실수로 모래를 파서 상대에게 튀었다거나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좀 이렇게 샷을 하기 전에 좀 안전사고라든지 아니면 매너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늘 두리번거리고 좀 살피면서 그런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뭐 잘 치기나 하면 진짜 시크 연습하고 헛스윙이나 하고 탑볼 치고 쨍크나 내고 이런 식의 스윙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골프를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동반하는 동반자들과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다섯 시간 동안 정말 즐거운 기억과 추억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괜히 눈 밖에 나서 알게 모르게 나한테 왜 전화가 안 오지? 왜 얘들이 나랑 골프 다 치어야 되는데 안 부르지 하면 본인의 행동 그리고 본인의 습관 본인의 연습 그걸 한번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제발 연습할 때는 내 주변의 반경을 확인을 하고 사람이 없는 쪽 백스윙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백스윙 할 때도 다른 사람한테 닿지 않게끔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진짜 명심하십시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이오왕이었습니다. 아카데미